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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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해야 망쳐도 다시 하죠 머리는 묶을까요 아니면 풀까요? 뭘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와요 뭐 이렇게 부담을 가집니까? 지호 씨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죠 지호 씨 체면도 세워주고 나 화장 좀 진하게 할까요? 내 친구들 식인조 아니니까 앉아 먹을 테니까 그냥 와요 그렇지만 이름 촌스럽다고 놀릴 텐데 아 그냥 페이라고 거짓말할까요? 이름을 바꾸니까 아휴 그냥 와요 우리 좀 더 자고 자연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휴 뭔데 또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오늘 슈퍼 경품 행사에 당첨됐어요 하나도 아니고 다섯 개나 아휴 그 금 착한 신통방통하네 역시 길몽이 틀림없어요 아휴 진짜 꼭짜로요? 할머니 아휴 됐어 됐어 아휴 우연히 된 거 가지고서 돈도 아니고 그냥 아니 라면 몇 개 가지고서는 호들갑거든요 아휴 그게 어디예요? 맨날 그 꿈만 꿨으면 좋겠네 마뻑아 오늘 또 돼지 분장하고 할머니 꿈에 나와야 한다 알았지? 지호 씨 나 화장 괜찮아요? 머리핀 안 이상해요? 아휴 걱정 좀 그만하죠 내 눈에는 다 이뻐보이니까 아휴 떨린다 어휴 여기야 어휴 야아 얼마나 아니냐? 아 진짜 무려한 말이다 진짜 무려한 말이다 반갑다 아 그래 반가워 어 여기 내 여자친구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휴 이런 말하면 분명 비웃을 텐데 열희봉 씨야 이름 엄청 귀엽지? 아휴 야 보자마자 여자친구 자랑했냐? 자식 시끄러워 빨리 앉아 에서 어휴 아휴 아휴 아휴